이! 이동현! 동! 동현! 널 보면! 이..현! 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브이로그를 찍게 된 타이브 학원에 다니고 있는 14살 이동현입니다. 한번 제 일상 속으로 가볼까요? 저는 지금 잘생긴 지원이 형과 함께 독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후회 없이 사랑해 너란 말이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릴게요. 이! 이동현! 동! 도야 널 보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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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가 원! 다음은 민성희 형! 안녕하세요. 이! 이런! 동! 동현아! 다 붕붕한! 현! 현! 현에서 막 떨어질까? 어! 아... 이! 이동현은! 동! 동그란 눈동자가! 현! 현실에 있는 사람 같지 않고 너무 잘생겼다! bagun? 동онь Dan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cold 자, 지금 멋있는 형들과 같이 춤추 준비 하고 있습니다. abdomin? 세븐틴 예쁘다를 춥니다. 개인곡은 안 하시나요? 개인곡은 원어스의 발키리를 춥니다. 또 다른 건 안 하시나요? 룸파이브의 슈가를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죠? 별관에 가고 있습니다. 댄스 연습 시작! 댄스 연습 시작! 저는 지금 보컬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의 개인곡입니다. 목부터 풀고 노래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춤 연습 시작! 기본기 연습 아, 뭐예요? BYE가 바로 Naomi 정연 여러분! 오늘 매일 că… 이번 강사로 응원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제 영상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 IGHTLONG SOME KANTING! 1. 가족사진 2. 가족사진 하나, 둘, 셋 책 v. 가족사진 하나, 둘, 셋 책 v. 하나, 둘, 셋 책 v.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